보험 가입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 기건이 턱없이 길어지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많아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금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사정 관련 소비자 민원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손해사정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70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는 173건.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권유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만 부과되는 정도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자가 업무를 보거나 개인정보 누설, 손해사정 지연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또 보험 당국에서도 이런 행정 제재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 소비자의 경우에는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요. 업계에선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누설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